사실 아차새가 안나왔으면 유비도 안나왔을거야 아차새에서 그 님들 그 뽑기라는게 되게 기대를 안하면 나오잖아요 아무 생각없이 똥쌀 때 이럴 때 그 아차새에서 모든걸 내려놨거든 나는 아차새도 모든걸 내려놨는데 유빌룡을 4개나 뽑아준게 어디야 아차유비가 나온거지 그치 아차유비 아차새에서 망했구나 모든걸 내려놨고 그랬더니 머릿속에 아주 하얗게 비워놨어 아차새가 그랬는데 그러고 유비가 아아 내가 쏘는게 아차유비라고? 아 그러네 여기 다 썼는데 이거 봐 다 썼는데 그래 한꺼번에 두 글자 나왔잖아 아차유비 아차새가 방송을 안해 아차유비 그러니까 거기서 아차새가 나오네